여러분! 길이 없습니다! 길이! 길을 잃었어! 여러분, 지금 저기 세 명이 아주 심심해서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저러고 있습니다. 저분들에게 아주 재미난 걸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들!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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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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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왜 그래요? 왜요? 왜 화났어요? 화났어요. 심심해? 심심하지? 응. 여기 시골이잖아. 완전 시골이잖아. 근데 여기에 최첨단 시설이 있대. 야! 어디서 또 누굴 속이려고 그래? 아니, 진짜야! 여기! 여기가 지금 다 농촌인데! 여기가 관광지도 아니고! 사장님이 알려주셨어. 조금만 걸어가면 진짜 산속으로... 거짓말할래! 또! 야! 여기가 뭐 관광지도 아니고! 야! 차 타고 가면 모를까? 걸어가면! 여기 산있죠? 여기로 산으로 올라가면... 모바실이 있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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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미지마! 아니, 놈지! 어떡해! 엄마가 미지마! 사장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야! 정말 걸어갈 수 있어! 차 타고 가야 되겠지! 걸어! 잠깐 제가 사장님이 알려주신데를 검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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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걸어갈 수 있다 그랬어! 바로 뒤에! 거기가 뭔데요? 로봇트? 에? 로봇! 거기 가서 딱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여기 로봇트가 있어야 되는데! 로봇트가 사라져버렸어! 뭐 모르는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에 있다고요? 이 뒷산에? 산으로 가라고 할 텐데요. 그게 아니에요? 거짓말! 맞네! 여기가 집이거든요. 우리 있는 집. 요 산 맞네. 요 마당 안으로 들어가서 요 산으로 가는 거 맞네. 진짠데? 거짓말! 진짜로! 이리 와! 아니, 로봇트가 있는데 왜 사람들 그거 구경하러 한 명도 안 와, 그러면? 이쪽 길로 왜 안 가? 어, 여기가? 응.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거 같아. 모르겠어. 아이, 난 안 갈래. 난 안 갈래. 아, 여기. 어, 무덤이 있는데 지금. 무덤이 있는데? 무덤이 있어. 아, 거짓말 하는 거야. 뭐, 여기 다 구경이 있구만. 아니, 일로 가. 여기 있나봐, 여기로. 와, 이거 지금 더 깊숙이 들어가. 아니,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진짜? 아니, 그 사장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예. 뭐? 예, 사장님도 거짓말 할 수 있어. 블랙카메라 하는 거야? 지금 다 묘지밖에 없어요. 어머, 진짜 다 묘지네. 어머, 여기 밤에 오면 진짜 무섭겠다. 야, 진짜. 어머, 여기 있잖아요. 나는 그 귀신 찾은 거기 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으슥해라, 으슥해라. 가면 갈수록 으슥하다, 이거. 사장님이 진짜 몰래카메라를 하셨나, 우리한테? 오빠! 설마 길 잃은 건 아니지? 어디 가? 왜 다시 내려가? 아니, 거미지 이렇게 많아서 이거 어떻게 가? 나 거미 무서워하는데? 어디 가요? 길을 어떻게 해서든 이쪽으로 가야 돼. 아, 진짜? 응. 길이 없습니다, 길이. 길을 잃었어. 아, 여러분 드디어 산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여기? 어, 왠 도로가 나와? 오빠! 길 맞아? 지도 맞아? 어. 아, 진짜? 이렇게 도로... 도로인가, 여기? 어디야? 혹시... 네. 너... 어. 살이 치려는 건 아니지? 내가 왜 나까지 고생하면서 그러냐? 아, 참. 꼭 이렇게 와야 되겠어? 아니, 차 타고 가긴 너무 가깝고. 사장님이 산으로 이렇게 가면 가깝다고 가라고 했다고. 뭐야? 뭐야? 뭐 있어? 저거 뭐야? 어? 어, 뭐가 있네, 진짜? 뭐가 진짜잖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어요, 드디어.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건가? 이렇게. 여기로 들어가는 건가 봐, 여기로. 가봅시다. 어, 이게 뭐야? 카페에 가서, 저 체험권을 받아와야 되나 봐. 여기 뭐 하세요, 지금? 아, 신발에 다 들어갔어요, 지금. 한참 와가지고? 응. 아, 여기. 여기. 이게 그... 로봇이 만들어지는 커피래요. 아, 진짜요? 어, 여기서 주문을 하면... 잠깐. 로봇이 만드는데? 어? 신용품의 개체를. 됐나요? 네, 결제 됐습니다. 야. 어떻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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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빅븇이. 아, 신기해. 야, 어머. 저거 뭐예요? 종이 끝간인가? 그런가 봐, 아... 아, 우와, 제가 포장까지 턱 턱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거야?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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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드디어 이녀가 나오는 순간입니다. 오오, 대박. 야 로봇한테 로봇한테 음료받았어 와 이것도 귀여워 오빠 음료 나왔어 음료 커피 커피 뭐 하세요? 이거 봐 엄청나죠? 엄청나죠? 게임이 돼요 지금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보느라고 지금 로봇이 음료 주는 순간을 못 봤단 말이야? 얼마나 신기한데 로봇이 음료 주는 순간 영상으로 볼게요 대결 게임, 혼사하기, 어린이 도둑 게임 이런게 있네 아 이거 많아야 많아 아무거나 해봐 아무거나 해봐 우리 그럼 두더지 잡게 두더지 잡을 수 있어? 두더지 잡을 수 있어? 손으로 터치하는 거 아니에요? 손바닥 저 어린이 신났습니다 우리 나린이는 저기서 음료수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났어 이쪽이야 이쪽 이쪽 여기 여러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이거 놀면서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왜 읽지도 않던 책을 읽고 그래요 여기서 뭐 하세요? 왜요? 저 책 잘 읽어요 책 읽고요 이리 오세요 우리 어린이 신났어 아이고 나보고 뭘 카냐며 당연히 그렇게 사전으로 들어왔는데 진짜인 줄 알았죠 이따가 깜짝 놀랄게끔 저기 할거야 봐봐 진짜요? 네 여기 지금 이용권 받았거든 기다려 음료 마시고 기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오 나린이는 이모야 나는 이거 나는 귀여워 어 아빠꺼네 입이 좀 그래 오 귀여워 아빠 이거 아빠께 제일 귀여워 진짜요? 요것이 타준 음료 맛은 어때? 네? 엄청 맛있어 응 좋아 당신이 타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응? 오늘 왜 이래 나 당신이 타주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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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야? 쟤 뭐예요? 요것이 왔어 우와 대박이다 이야 코로나 시대 짱이다 우리 먹으라는 거야 이거 우리 거야 우리 거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엄마가 주문한 거야 예의가 나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기다려봐 자리야 기다려보세요 음료를 꺼내주세요 꺼내래 꺼내래 대박 깜짝 놀랐네 이것도 가는 거예요 또 얘? 어 가나봐 확인해봤어 어 어 어 장난 아니야 최첨단이야 아니 왜 이런데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왜? 너무 신기한데 너무 좋은데? 여기에서만 놀아도 될까 진짜니까 우리 시골 체험하라고 해서 너무 최첨단을 체험하는 거 아니거든? 어 그니깐요 진짜 맛있어 울트라 짱짱맨이야 울트라 짱짱 파워맨이야 울트라 짱짱 파워맨 진짜 울트라 짱짱 파워맨 이거 이거 맛있어 나는 거죠? 응 자 드디어 플레이전에 들어갑니다 플레이전에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네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뭐가? 네? 놀랐잖아요 커피도 그러고 아 카페가 놀랬다고 어 여기는 얼마나 더 깜짝 놀랐다 이분도 아까 막 고록고록 산속으로 간다고 고록고록하더니 제일 신났어요 아니야 들어갑시다 거짓말 할래 또 아니 난 안 갈래 난 안 갈래 아 거짓말 하는 거야 뭐야 여기 딱 뭐야 진짜? 이거 뭐야 진짜 이거 다 VR 그린 거 같은데요? 이거 다 VR 그린 거 같은데요? 남자 무슨 어트레이션 파워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놀이공원 같아 이거 뭐야 무서워 무서워 어 어디로 들어가 들어와 어디 막 들어왔어 지금 나 어지러운데 벌써 나 저기요 되게 어지러워 어떻게 어디 가는 거야 오 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뭐야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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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이야 드디어 끝났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아 멀미 조심하세요 하하하하 저희 나라인데 바이킹 탑니다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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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아니 이게 어떻게 네 카페를 이용하는 공짜야 그러니깐요 말도 안 돼 오빠도 여기 다 이거 쓰는 거 이거 해야 돼 가면 쓸 거 같아 그러니깐요 멍달 귀신이야? 세 다리 막 두리번거리 네 궁금해요 옆에 궁금해 자는 거 같은데 두리번거리 무서울 거 같은데 무서울 거 같은데 되게 오 높이 올라갔어 자 우리 다리 지금 레이싱 하는데 이거 부딪치고 난리도 안 돼 부딪치고 저게 부딪치고 저기 앞으로 좀 가세요 오오 우리 나린이 안정적인 안정적인 레이스를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금 오 엄청 잘하는데 오 두이 님은 스카이 다이빙 스카이 다이빙 저기요 돌에 부딪치려고 해요 죽어요 죽어 하하하하 자 마지막은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바로 끝났어 집에 안 가냐고 아 알았어요 갈게요 다들 집에 갈 생각을 하네 오오 와 밖에 이제 해가 지려고 그래 해가 저기까지 넘어갔어 대박이네요 대박 길 속도로 하루종일 네 안 가고 말이야 저거 뭐야 저기 아 이게 뭐야 왜왜왜 왜왜왜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물이 왜 발사돼 공격받았어 이 로봇이 공격하나봐 그러면 내가 여기 앞에 가면 또 그런거야 잠깐만 로봇이 공격하나봐 잠깐만 저거 다 가 봐 가 봐 가 봐 왜 안 나오는데 저쪽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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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아 너무 웃긴다 왜 이쪽으로 가봐 아 나는 왜 얘네가 왜 이러고 서있나 했따 어 얘네가 공격하나봐 아 여기 너무 재밌는데 아빠 물펍거받았어 치아기 게임인가봐 치아기 게임인가 오빠 이건 또 뭐야? 캐치볼! 캐치볼? 야 이게 엄청 넓어요 지금 톡갱씨 아무튼 고마워요 나 진짜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 한 건 했네요 애들 신났어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딨어 말도 안 돼 나이스 캐치! 와 여긴 뭐야 별빛마을인가 봐 근데 여기 밤에는 조명 여기 불 들어오고 되게 예쁜가 봐 가보자 저것은 저것은 천국의 계단 그거다 뭐하니 아빠 지금 사진 찍어드릴까? 하나 둘 셋 엄마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문이야 오 진짜? 도라에몽이 어디로든 문 저 문을 열면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거야 진짜요? 오 열어봐 자린아 어디로 가나 보자 열려요? 아 안 되겠네 아 안 돼? 와 풍차도 멋있어 장난 아니야 어 오빠 잠깐만 네 여기도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왜 아까 막 이상한 데로 막 왔어 여기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가는 거였나 봐 이런 길이 있네 너 길이 있었어 집은 편안하게 갈 수 있겠네 아 저기요 근데 맞아요? 그걸로 가는 거 확실히? 몰라요 그냥 가요 아 그냥 가면 어떡해 가요 가 어머 이 길이 맞아 우리 지금 움직이고 있어 이거 또 파란 거 이거 아니 아까 어디로 안내를 하신 겁니까 진짜 갑시다 형님 와 이거 또 막다른 길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또 길 잃은 거예요? 아 우리 그냥 저기로 돌아서 갑시다 정상적인 길로 네? 아 가기 싫어 거미 봐봐 거미 너무 많아 여기 100m 밖에 안 남았는데 아 진짜 마지막까지 이럴래요 진짜 다시 돌아가요? 그럼 여기 어딜 가 이거 길도 아닌데 저기요 어우 씨 모르는 거 같아 아 나 몰라 나 정상적인 거 왜 이렇게 놀아놓고 왜 화내요 길 잃어니까 그렇지 왜 자꾸 길을 잃어 근데 이거는 왜 가지고 왔어 내게 잘해야 하는데 아 지금 다시 가 오 드디어 길이 나왔어 길이 나왔어 여러분 잘 도착했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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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